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이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는요 좀 도발적입니다 호남 자극 신경민 탈당 신호탄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이 호남을 모욕했다고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을 지칭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2014-15년 문재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호남 홀대론 운운하면서 그리고 탈당을 감행했던 박지원 주승용을 기억합니다 호남에 가서 호남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어요 호남이 무시당한다는 둥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날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호남이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데 왜 맨날 영남에서 당대표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권함이 참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도요 영남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땀빠빠빨 진짜 포위가 된 느낌이거든요 포위가 된 것 같아 포위가 된 느낌으로 살다가 호남에 가면요 되게 푸근해요 어딜 가도 우리 편이잖아 어딜 가도 내가 민주 진보진영의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영남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런 얘기였을 때 뭐라고 반응할까 되게 조마조마하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좀 낫죠 영남보다야 그런데 호남에 가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얼마나 좋은데 부근하거든요 호남이 민주 진보진영의 최대 주주인 거 맞아요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호남이 그런 자리를 계속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던 거는요 호남 사람한테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전략적 선택 혹은 전략적 투표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거기 가서 호남의 선택을 비하하고 호남도 호남 사람 찍어야 돼 이딴 소리를 하고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인입니까 이거야말로 저질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MBC라는 좋은 회사 다녔던 사람이 굳이 이런 식으로 저질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박다원님 박다원 어디가니님 전라도 사투리 쓰는 분하고 만나면 안심하고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안심하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저한테도 그래요 되게 말 조심하고 저한테 말 조심하고 이렇게 눈치 보던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아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을 딱 펴놓으면서 저도 전라도예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영남인데 하지만 나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우리 동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동지의 마음을 신경민은 모욕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낙연계 신경민 호남 수차례 모욕당했다 돈봉투 살포 진상 규명 촉구 아니 갑자기 돈봉투 살포 사건하고 호남이 모욕하고 갑자기 무슨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돈봉투 사건 아직까지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어느 선까지 돈봉투가 과연 어느 정도 살포가 됐는지 아니 살포되기나 했는지 조차도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뭐만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정근 녹취록 그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에서도 사실 돈봉투를 뿌렸다 돈봉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명확하게 안 해요 유일하게 호남에는 좀 해야 돼 이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돈봉투를 하고 단정짓고 모욕당했다고 설치는 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정근의 말이 사실이라고 아니 검찰의 지금까지 언론플레이가 사실이라고 딱 단정짓고 설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그런 짓을 하죠 그러면서 모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김용, 유동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얘기를 보면 호남에 대해 평가하고 호남은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호남의 마음을 사야겠다 돈으로 해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니 어느 대목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유동규가 했지 이정근도 했지만 김용은 한 거 아니잖아요 자 유동규나 이정근은 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유동규가 민주당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이정근 호남은 좀 해야 돼 그게 뭐 그게 돈봉투를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굳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명확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딱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아니 딱 규정 짓고 그 다음에 모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동규까지도 유동규의 주장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러니 저질 정치인 아닙니까 지가 필요한 얘기면은 지금 오락가락 횡설 수술하고 있고 신빙성의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유동규 얘기까지 사실이라고 만들어놓는 이런 자가 이런 자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 맞나요 이런 자를 우리가 저질 정치인이라고 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있다면 장치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검찰이 한 거든 검찰 독재가 한 거든 윤석열이 한 거든 한대문이 한 거든 그냥 다 사실로 믿고 다 갖다 인용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레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게 저질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권한 놈들은 돈을 줘야 한도 움직인다라고 말했대 이게 다 누구의 주장이다 유동규의 주장이고요 유동규가 법정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요 유동규가 유튜브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거를 사실이냐 이게 유동규의 얘기가 아니라 김용의 얘기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유동규가 한 말인데 애시당초에 이런 식의 논법을 쓰는 거는 이재명이 호남을 모욕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유동규가 법정에서 한 말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떠든 얘기 그 얘기를 그거를 왜 끌고 나와요 그게 민주당이 모욕당한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호남을 모욕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신경민 이 새끼는 마치 이거를 이 말을 이재명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거죠 예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입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호남 쪽에서 계속 열심히 박가리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돈을 뿌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호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 다 유동규가 한 얘기예요 근데 유동규가 한 말이 그게 어떻게 정진상 김용의 한 말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죠 유동규 같은 그런 거짓부렁 떠버리는 자가 법정도 아니라 유튜브에서 떠든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진실이라고 단정을 하죠? 법정에서도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는 자인데 이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모욕당했다고 한다고? 모욕당했으면 유동규한테 모욕당한 거지 김용한테 모욕당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기사 이렇게 썼다는 거는요 당시 아까도 보셨듯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 거죠 유동규도 그렇고요 남욱도 그렇고요 법정에서는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호남에 돈 들어간다는 말 한 건요 유동규고요 이 말을 김용이 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들었다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남욱이 들었다? 정민용이 들었다고 했지만 정민용 남욱 들은 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경민은 뭘 근거로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유리한 얘기는 다 끌고 오겠다 이겁니까? 그렇다면 저질 정치인인 거지 그래서 저질이지 신경민은 그래서 저질인 거예요 왜 또 저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박지원의 호남 홀대론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이거요 맨 위에 거는 2017년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 박지원 박지원 문재인의 전략적 정개한테 호남 무시하나 분노 2016년 기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호남 홀대 불만 쏟아낸 박지원 문재인의 대응은 이건 2015년 기사예요 박지원이 민주당 박차고 나가가지고 딴살림 차렸을 때 국민의당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민생당이었는지 민주평화당이었나 민평당이었나 하여튼 그런 이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 당을 하고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이딴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문 모닝 사건이죠 문 모닝 박지원이 이랬어요 호남을 팔았습니다 호남이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호남표를 얻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죠 지역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그걸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자 박지원만 그랬나요? 이 사람도 했죠 호남 의원들이 모일 건데 호남 의원이 모이면 문재인 대표의 성토장이 될 것이다 2015년 11월달 기사입니다 주승용 호남은 더 이상 점점점 경고인가 예언인가 이 기사면요 호남 민심이 소환 추이보다 더 매섭고 정당 지지도에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의 두 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주승용이 당시 안철수 신당은 갔죠 결국에 민주평화당 거쳐서 갔나 그냥 바로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언제다? 2016년 기사예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자신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호남을 볼모로 삼아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진보진영을 갈라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갈라치기해서 거기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행동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경상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위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호남은 자리를 거의 못 받았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게 광주인데 광주가 배신당했다 노무현한테 배신당했다 그 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지역통합과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신 분인데 진짜 목숨을 바치신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도 이런 피난을 퍼부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피난을 퍼부었죠 호남이 대주주인데 영남이 고위직 차지하고 있다는 동 다 PK 출신이라는 동 결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진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광주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도 이런 방법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때 박지원과 주승용이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신경민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경민은 이낙연을 이낙연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겠죠 제가 지금 신경민 신경민 얘기했습니다만 신경민은 사실은 이낙연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호남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저질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저질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신경민이 저질정치인인 세 번째 이유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반이낙연 유튜버 문건 자 이낙연 캠프 측에서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쫙 늘어놓고 이들의 영향력을 없애야 된다는 등 이들이 공중파 출연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그래서 거기에 몇 개 되어 있었죠 이동형 김용민 새날 시사타파 자 뒤쪽에다가 장용진도 있긴 하대요 여하튼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짠어 쌌었었죠 그래서 들켰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 일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낙연 쪽에서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도 돈을 요구한 유튜버가 있었다 이런 공개해 그럼 그렇게 연기만 피우지 말고 이름 공개하라고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짜고 이 사람들을 방송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는 등 공격을 해야 한다는 등 이딴 식으로 떠벌렸던 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신경민이 다시 이른바 돈 요구 유튜버 저질 유튜버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가장 저질스러운 팬덤 가장 저질스러운 유튜버들을 어디서 봤느냐 이낙연 주변에서 봤어요 백광연 같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남인가 하는 사람 기억 안 나세요? 권순우 기억 안 나세요? 뿐만 아닙니다 무슨 오소린이 도깨비냐는 애들 끝끝내 이재명을 거부하고 윤석열 지지하겠다고 갔잖아요 수두룩해 그 증거는 흘러넘치지 산처럼 쌓여 있지 그거야말로 저질 유튜브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저질 팬덤 아닌가요? 니나 잘하라고 이낙연 니나 잘하라고 이래 놓고서는 참 이래서 신경민은 또 저질 정치인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첫째 법정에서조차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유동규 얘기를 자신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고 거짓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얘기를 사실인 양 포장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의 목적이 지역감정을 자극하겠다는 것 두 번째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탈당을 할 것 같은 과거 그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탈당을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와 똑같은 경로를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질 정치인 세 번째 자신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고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헛소문을 버트리는 저질 정치인 신경민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 호남을 악용해서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하하하하 자 오밤중의 뉴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벌써 전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습니다 방송 시작한지 한 시간 반 정도가 됐네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하문난정님 들어오셨네요 박다원 어디가니님 오셨고요 시방님 오셨고요 백송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블루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쥐방님 오셨고요 사문난정님 청산은님 아까번에 쿨피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쿨피님 오셨나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 케이크님 사문난정님 기억난다구요 호남에서 더이상 갈라지게 안 먹힐거에요 예전하고 많이 다를겁니다 이제 뭐 뭐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좀 먹힐 만한 사람이 해야지 먹히지 사실 이낙연은 지난 대선 때부터 광주 이 호남 쪽에서 어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별로 이렇게 자극을 한다고 해서 먹히진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을 쓴다는 게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해익군님 발해익군님 오래간만이 오셨네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금치님 조수님 포옹님 오셨습니다 남정철호님 막상 저들이 호남 등골 빨아먹어놓고는 그렇죠 자 최운자님 이 낙지 함으로 안 갔어요 라고 수아조님 지만 몰라야 낙지는 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상황이 호남 쪽의 민심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자신들한테 이낙연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 제가 보기에 그거 모르는 거 이낙엔만 이낙엔뿐인 것 같아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참 못됐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보 주실 분은요 여기로 보내주시